일단 직업 다시 보디가드로 바꿔놨구요 어! 여기 또 뭐있다 서브캐를 바로 하러 갈라 그랬는데 저건 또 뭐야 그 가기전에 이거 낭만제작소 여기가 갑자기 눈에 밟혀서 잠깐 좀 들렀다 갈라구요 아 이거구나 오 이거 50이나 올라가? 되게 많이 올라간다 기규 회복마력 꽤 말렸다 핀만 하는거같아요 이거 오랜만이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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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가!! 아니 그 아 제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땡겨서 녹화 사이에 베라를 시켰거든요 패밀리 사이즈로 네 해피씨를 했어요 그냥 원래 잘 안하는데 나도 모르게 했단 말이야 전화와서 해피씨를 다 떨어졌다고 안된대 그래서 취소하고 재주문하시거나 그리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솔직히 재결제하기 귀찮은구나 그냥 300원 안주셨다니까 그냥 너무 귀찮아 언제 또 재결제하고 있어 그냥 300원 날리고 말지 어 뭐야 아 돼지 돼지 연달아서 돼지 놀래라 200만엔 4단계까지 싹 올리고 갑시다 가슈가가 도시 시켰다 오가게 되 야 뒤에 잠깐만 저거 뭐 아이언맨이냐? 뭐 아크리액터 같은 거 생겼는데 저거 뭐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의 가슈가가 저건 좀 심하잖아요 방탄실드 강화되네 초합금 연마된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필요 경비는 솔직히 이제 문제가 안되거든 그냥 돈은 저기 가서 캐오면 되니까요 아니지 캐온다는 표현도 좀 이상할 수 있겠다 돈 벌어오면 되니까 근데 금색사슴벌레 저런건 좀 은색거미 아 다이아몬드 원석은 또 뭐야 아 근데 이게 더 좋네 카오어택 제로? 카오어택은 또 뭐야 기동대원? 카오어택이 칫 칫 하아 칫 칫 칫 칫 이거 해체합자유인가보다 칫 칫 칫 칫 칫 칫 칫 칫 일단 다음에 돈 벌어보자 지금은 안되겠네요 재료도 많이 모아와야 될 것 같고 가야되는 데가 어디더라? 어? 바로 옆에 꽤 있네? 저거부터 갑시다 아니 길 꺼 어떻게 하면 쓰레기통에 쳐박혀? 야쿠자의 쓰레기장 뭐야 쟤도 야쿠자야? 아니겠지? 일단 벗고 갑시다 아니요 더 이상 안되지 않으면 좋겠다 도와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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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이란다. 나는 나는怪獄이란다. 나는 그냥 죽은 호물이야. 모두가 신예우 님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좀.. 탁월 사과시 하고. 탁월 사과시? 응. 대단해 아, 그래서 야쿠자의 쓰레기장이야? 괜찮다 하지만... 너희도... 오늘 이 밑에 담고 있는 것들에 여러분 모두 가고 싶어? 아마 너희도 좋아하는 것들도 있을 것들도 있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잊어버릴게. 그렇구나? 너희도 잊어버린 것들은... 너희도 필요하지 않아. 뭐 그렇긴 한데 노숙자 생활을 청산해서 이제... 오늘의 짓는 것들은... 내가 찾은 것들을... 이제 너희도... 너희도 주면 받죠, 뭐. 그렇구나. 정말... 이름은... 어떻게 말할까? 나는... 가슴어래. 그럼... 가슴어산... 즐거운 일을 기다려야 해. 그럼... 또... 또 다른 데 갔다 와야 해? 나중에 시계시를 만나러 가자. 네... 네... 또 다른 데 갔다 와야 해 놀까? 또 다른 데 갔다 와야 해. 또 다른 데 갔다 와야 해 놀까? 형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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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봤어. 오케이. 맵을 봤어. 버버렀어. 와 이게 뭘까 금속파편 녹슨 미닐가구 금속파편이라면서요 오우 또 다음에 못 날아와야돼?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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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져? 피가 묻은 셔츠 아니야? 아이고 일 났네 일 났네 뒷처린 내가 해줘야겠네 또? 다이참 어? 잠깐만 이거 써야겠는데? 내 맘이잖아 써도 안죽는데요? 아 얜 죽네 이제 끝내요 기타가서 다이참 아 좋아좋아좋아 화끈해 음 마넨 다만 저장 크하핳하하하 똑같이 처박혔어 또는... 그것도 약자의 소식으로... 음... 음... 역시...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답답했었죠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찾으러 가봅시다 그 다음에는 더 좋아 야쿠자의 쓰레기장 끝났어요 뭐 이거는 금방 끝나서 좋네 이제 맘 먹고 일하는거야 서브스토리 클리어 20 20개 끝났다고? 20개밖에 못 끝냈어? 진짜? 야 체감은 20개 수준이 아닌데 내가 지금 체감은 한 60개 한거 같은데 쟤네가 그렇다니까 그런걸로 어디 봅시다 저쪽가자 일단 노카파트 바꿀께요